해야 소신에게 후연도 잡고 신라도 구할 방책이 있사옵니다. 후연군은 지금 우리 고구려군이 숙군성으로 진격해가는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옵니다. 하여 이 상황을 10분 활용하면 되어옵니다. 후연이 스스로 물러가게 하잔 말인가? 그 반대의 용의다. 백제가 어떤 불손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나? 절대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오. 말을 삼가하시오. 자국을 노략질하는 왜구를 막지 못하고 지금 누구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놓으시오. 왜구가 아니라 왜군이오 왜군. 이번에 우리 신라를 공략한 왜는 노략질을 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신라의 관할을 털고 수도인 금성을 위협하고 있어. 일국을 흔들 정도의 침략을 두고 어찌 노략질이랄 수가 있어. 그거야. 신라의 힘이 미비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오. 이보시오 부여홍공 그만하라 그만 실성금 그만하라 아우나 폐야. 짐은 신라를 구원하러 갈 것이다. 아니 폐야. 신라를 구하자고 지금 후연과의 전쟁을 포기하시자는 말씀이옵니까? 태몰 장군. 신라는 고구려의 우방국이며 신라의 백성은 모두 침해 백성들이다. 황해장군. 예 폐야. 지금 이 시각으로 황해장군을 고구려의 대장군으로 임명한다. 재장들도 알다시피 대장군 지금 막고 있는 전쟁의 모든 군사권을 가지며 독자적인 명력권을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 황해 대장군이 이곳 북방 전선을 맡아 모든 것을 지휘하도록 하라. 하우나 폐야. 자신이 없는가?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오라. 지금은 그러면 이제부터 황해 대장군이 이곳 북방 전선을 맡는다. 대장군 측은 무한한 영광의 자리이며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짐이 군령으로 명한다. 이곳에서의 패배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명받들겠사옵니다. 폐야. 소장 황해. 목숨을 바쳐 이곳 북방을 지켜내겠사옵니다. 우리 고구려군이 저 후연군보다 술적으로 열세이라 하나 그 용맹함과 충성심은 절대 후연에 뒤지지 않는다. 3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통해 후연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키웠던 우리 고구려군이다. 그 땀방울이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한 우리 고구려군의 패배는 결코 없을 것이다. 충실을 가하겠사옵니다. 대왕패라. 제장들은 들었이오. 지금 담덕을 치러 갈 것이오. 폐야. 담덕과 고구려 군사들이 왔다고는 하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미 거점을 확보한 우리 후연군이 훨씬 더 유리하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기세로 국내성까지 쉬지 않게 몰아붙여야 한다.